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자 오늘은 월 1000만원 벌어가기 11월달 분이구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3320만원 정도 판매를 했구요 만원 단위 1000원 단위 뺐어요 그래서 식자재 공산품 통틀어서 1577만 9610원이 들어갔구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1742만 39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야될게 숫값 36만원 요식업조합비 2만원 보험료 10만원 정수기 2만원 인터넷 2만원 정기 42만원 수도세 9만원 월세 60만원 국민연금 39만원 가스 13만원 주류 70만원 음료 40만원 인건비 150만원 카드수수료 49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빼니까 남은 금액이 1092만 9610원이 남았습니다 1090만원 정도 벌었네요 많이 남았네요 왜냐면 이모님 안쓰고 운영해서 얻은 결과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 60만원 짜리 매장에서 알바 2명 쓰고 부부 운영으로 3천만원 정도 팔았다 이건 다른 유튜버 영상 봐도 배달 쪽 영상만 봐도 3천 팔아서 천만원 벌어 가시는 사장님들 영상이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번달 같은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뭘 천만원 벌어가기 영상이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모르겠어요 간당간당 할 거에요 근데 이제 11월달은 총 5일을 휴무를 했구요 월요일마다 다셨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매상이 찍혔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만원 찍혔을 때 와 좋다 와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어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그냥 천만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 이걸 당연시 버려야 되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 기쁘고 좋고 이랬는데 왜냐면은 저도 한참 잘 되다가 계속 추락을 1년 넘게 하다가 뭐 전단지도 내가 돌려보고 하면서 계속 이벤트도 하면서 매상을 살려야겠다 하는 순간부터 유튜브를 같이 이제 하면서 올라간 케이스 거든요 제가 2년 전에 했을 때는 저도 유튜브를 한 이유가 아 나도 이제 망하겠구나 망해서 이제 유튜브 쪽으로 좀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뭐 술을 마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해서 뭐 우울해 하지도 않고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응원해주는 팬이 생기니까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유튜브를 뭐 구독자 수 시청자 수 뭐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매일 찍는 이유가 제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월천만원 벌어가긴 성공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오창 그 다음에 제천 청주 지금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서 또 부산까지 가세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제천, 제천시가 맞나요? 제천이라고 떴으니까 제천시겠죠 거기에는 지금 거의 준 3단계에 해당하는 격상이 더 올라갔어요 말이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지 더 올라갔어요 9시 이후에 영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뭐 학생들도 다 원격 수업으로 다시 돌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끝나고인가 한 주 끝나고 저희도 이제 또 연락을 받았어요 학교 애들 또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1분에 2만 학교를 등교해야 된다고 지금 뭐 1.5단계에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 딸이 3학년이라 다시 또 이제 쉬어가는 타임이라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기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장산만 했을 때 얘가 학교에 가니까 이제 학교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뭐 어린이집이야 이런 건 빠질 수 있는데 학교는 뭐 빠질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이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주말에는 제가 일하고 평일에는 내가 쉬니까 또 학교를 가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은 딱 이거더라고요 첫째 딸과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 뭐 가까운데 놀러를 잠깐 갔다 오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안그러면 방학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좋고 나머지는 다 나빠요 코로나가 생겨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이런데는 벌써 백신을 이제 맞는다고 합니다 미리 그래서 한국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은 백신이 이제 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솔직히 이게 다른 사장님들은 막 울고 불고 지금 난리일 텐데 저는 다행히 매상이 잘 지켜져서 그냥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번 달도 열심히 할 거고 3억 9천 정도에서 3천 3백을 찍었으니까 4억 2천 3백만 원 정도 지금 판매를 한 건데 일단 어떻게 해서든 2018년도 보다는 매상이 높습니다 2018년도가 4억 2천 2019년도가 4억 8천 이번 달에 4천을 찍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4억 6천을 넘기는 게 목표로 자꾸 할 거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장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잘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도 확실히 이제 나왔죠 금액이랑 이런 부분은 얼마 줄 건지는 안 나왔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주겠다는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뭐 이거는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주는 거 같은데 또 어떤 방식으로 줄지 기다려 봐야겠죠 제가 짐작하기로는 영업을 아예 못했던 매장들이 우선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말 때문에 운영을 못했던 노래방 에어로빅 뭐 이런 헬스클럽 목욕탕 그 다음에는 이제 9시까지 밖에 못한 뭐 수도권에 자영업자 분들을 또 먼저 생각을 해서 더 돈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은 언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백신을 맞고 아 백신을 맞고 끝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영상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영상을 그래서 자주 자주 올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